난 초등학생 때부터 가사를 적어왔어 추천곡이라던가 인지도는 내게 낯선 꿈같았던 단어들이 어찌 날 반겼던 건 랩 따윈 접으라던 냉정한 답변 황무지가 찾던 힙합을 이젠 다 반겨 친구들도 이 따검 소울 컴퍼니를 알아 이 짓을 6년째 이제 랩을 하면 조시 아닌 조스로 시작한 댓글을 남겨 이 맥도 생겨나 누군데 팬이라며 연락처를 물어보고 내면 연전만 하더라도 난 일계법 예쁜 자농게 내 입어 카피 병신들 내가 욕하는 새끼들은 요요 그러고 힙합한다며 왜 눈은 단대 있어 여자돈 위에 있어 여겐지 하야 머리 돌려 저기 초고야 이 엑사티 너 같은 새끼들 집에 돌려보내면 내 자아성치 그래 없지 진짜들이 각소리 추천드린 내 팬 났더니 병신들의 택토닉 씹어놔도 계속 씹어야지